오, 흩어진 나날들. 강풍이, 강풍이. 예전 노래죠. 선곡 절대 아닌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수없이. 아뇨, 아뇨, 아뇨! reci she my brother. 감사 Asあれ! rand terms! naturally I knew how to break her stop. 뭐 인지 해 As a song man. 이거 진짜 내가 빨리 한 주제야겠지. 견딜 수가 없는 날 붙들고 울고 싶어 어두운 마음의 불을 견뎋한 이름 하나 이제 무너져버린 거야 힘겨운 날 알 듯 그래 이제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른 채 살아가야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별이란 없을 테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른 채 살아가야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별이란 없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2번 미스테레싱어는 푸싱어였습니다 목소리가 진짜 맑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어학과 재학 중인 스무 살 세영이라고 합니다 뭐야? 목소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 분이신가? 세영 씨라고요? 이름이 한국인데 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간략하게? 한국 사람인데 목소리만 들면? 복잡하게 해도 됩니다 깜짝이야 저 어머니가 체코 분이시고 아버지가 루마니아 분이신데 그런데 아버지는 언어 공부하시러 그리고 어머니는 여행 오셨다가 한국에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어머나, 여기 영화들아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살고 계신 곳은 여기 한국이고 가평이고 가평이고 스무 살이고 세영 씨?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스무 살이긴 한데 생일이 안 지나서 10대거든요 10대예요? 아직? 그래서 10대의 마지막을 여기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